2주와 중국어 야호 야호 얘들아 얘들아 모여라 준비됐나요? 네네네네네 예쓰 알았어 잊잖아 마호야 너네 집가려면 몇번 버스 타야돼? 그쵸? 어 버스 버스 버스도 저 버스? 저 버스? 내 팔을 밟고 갔는데 이 버스 가? 잊잖아 마호야 이 버스는 혹은 저 버스는 할 때 이 버스 저 버스 중고를 어떻게 하는 줄 아니? 이 버스 저 버스? 응 이쁘면 이쁘다 그러지 왜 이 버스 저 버스래? 아 이 버스 저 버스가 이쁘다 저뿌다가 아니고 이 노선의 버스는 어디로 갑니까? 할 때 이 노선의 버스 그걸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아 글쎄 뭐 치차? 뭐 차 뭐 어쩌래? 어 맞아 맞아 차는 치추잖아 치추 치추 어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노선의 버스라는 식으로 얘기 안하고 이 버스는 해서 노선이라는 양사를 생략하잖아 어 근데 중국어에서는 그 노선을 꼭 넣어줘야 되는데 조금 귀찮다 그치? 아 귀찮으면 그냥 제껴 그냥 아 제껴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제키지 말고 중국어로 할 땐 노선이라고 제대로 알려줘 알았지? 거울이 옆집 이정구 다 대충 대충 그냥 하는겨 그러잖아 자 그러면 이 노선의 버스 이꼴 이 버스는 할 때 이 버스를 중국어로 알려줄게 기다려 응응응응응응응 쪼루치처 쪼루치처 아 잘했어 쪼루치처 쪼루치처 여기서 하나 더 저 버스는 할 때는 뭐라고 할까? 나 루치처 나 루치처 어 그런식으로 사용하면 돼 내 발음이 너무 코믹한데 이걸 어 아니 너는 발음 너무 훌륭했는데 왜 아니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이게 뭐 이상해 어감해 치처가 꼭 좀 샤랍 같아 뭐? 예능 너네 중국말은 중국어대로 들어 제발 딴짓 하지 말고 알았지? 그럼 나 간다 안녕 방안했구나 이리와 방안했으면 안지를 내고 가야지 아 그냥 그럼 어떡해 아아 아아 쟤 명아들아 나 오늘 머리가 비워갖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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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꽃놀이가 사춘기라서 아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아 알겠어요 빠이빠이 가이드 아 그런